7년 전, 2007년 경선 초기에 함께했던 분들이 오늘 대통령 생신 전날이고 해서 송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지난주 국회에서 자원회계 국정조사에서 합의를 했는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할 일이 하는 일이지, 내일도 부르면 되나? 자원회계 국정조사 하면 나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내가 뭐 그러면 추운데 고생도 많고. 오늘은 우리가 서로 덕담하고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추억을 되짚는 그런 날로 하기로 했습니다. 책이 나오면 아마 좋은 역사적 또는 사회적 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국민에게 신녀를 잃으면 물러나야 합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국민에게 신녀를 잃으면 물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주문 1. 비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최근에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저는 지금 지금 제가